수천억엔 규모의 기업 매수에 관여해온 M&A 전문가 야마구치 요에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식은 이 원칙만 지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즉 투자할 때는 우선 가치를 산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투자함에 있어서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면 자기가 산 가격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주가의 변동을 보고 있는 사이 감정적으로 되어간다. 그러면 이익은 확실히 얻고 손해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는 감정의 덫에 빠진다. 그 결과 오르는 주식은 얼른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은 오래 들고 간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손실이 커져 시장에서 퇴출된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업의 가치에 근거하여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적인 행동이 손실을 부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수천억엔 규모의 기업 인수를 진행시킨 m&a 전문가이자 재무전문가인 야마구치 요에이가 지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읽게 되었는데요. 주식 투자의 핵심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역시 이래서 다들 좋은 책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주식으로 손해를 보는 이유 2.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원칙 3. 주식의 가치 즉 적정 주가를 5분 만에 계산하는 법 4.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왜 주식으로 손해를 보는가 지금까지 투자의 본질적인 사고 방식에 관하여 서술해 왔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 대상이 무엇이든 우선 가치를 산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일 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장기적으로는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투자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데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투자를 함에 있어 근거가 없다 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자기가 산 가격에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투자한 후 하루하루의 주가 동향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점점 감정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감정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감정의 덫에 걸리면 사람은 자연히 손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근거 없는 투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유나 소개를 통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잡지나 텔레비전, 인터넷의 게시판 등에 소개되는 종목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권유하는 주식을 사지 말라, 주식 투자는 스스로 판단하라 고 많은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인이 권유하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여 실패나 성공을 체험하지 않으면 배움과 성장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도 내려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개한 쪽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겠지만 소개받은 쪽은 대개 그런 근거는 거의 무시하고 소개받은 종목의 이름만을 머리에 새겨놓고 곧바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 틀림없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의 운에 지나지 않는 완벽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도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투자를 하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마음의 작용, 즉 감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이나 남이 좋다는 종목을 사면 절대 안됩니다. 자신이 그 주식을 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덫에 걸리면 실제로는 좀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냉정하게 확률론적 견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익은 확실히 얻고 싶고 손해는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다는 감정이 덫에 빠지고 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팔 때는 감정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매일 오락가락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주가의 흔들림을 보고 있자면 근거 없는 투자자의 마음도 주가에 휩쓸리듯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불안해지고 올라가면 낙천적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는 매수할 때의 근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투자자의 행동 유형은 이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치우고 싶어 하거나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근거한 매도는 이익을 잡게 손실을 크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손실이 자꾸 부풀어갑니다. 손실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후회와 자존심이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면 왜 감정에 근거한 투자를 하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자연히 후회를 피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자존심은 승부를 의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가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상회하면 바로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고 싶은 것은 이익은 확실히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지금 팔면 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후회를 하겠지. 그러니 이익이 나 있는 동안에 팔아버리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초에 투자를 했을 때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 틀림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를 승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보다 이익이 나고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이익이라도 매수가보다 비싸게 팔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다란 이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역으로 소득은 확실히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편 손실은 되도록 피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팔지 않고 질질 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점점 내려가도 좀처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손실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감정의 덫입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자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업의 가치에 근거하여 투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유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때 투매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역시 그 투자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가치를 꿰뚫어보는 기술이 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정의 덫을 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정적인 행동이 손실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덫은 그 메커니즘만 알면 의외로 피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왜 투자자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 투자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주목하자 첫 번째 습관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투자의 진수는 그 기업의 가치, 즉 사업가치, 재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싸게 구입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번 세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기본이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응용이란 결국 기본을 심화하고 살을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투자에 확신을 가지는 경우는 두 개의 근거, 즉 1.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2. 그것이 수정될 만한 계기가 있는 것 2. 분명할 때에 한정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 비로소 수정의 계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주가 상승의 시나리오를 꿈꾸며 주식을 삽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살벌한 현실에 눈을 뜬다고 하는 지극히 소박한 사고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자. 관점이 유효하다면 사실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에 배신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관점은 딱 3가지입니다. 1. 저평가도, 대차 대조표의 건전성, 사업의 유망성 2. 경영능력, 주주 중시도, 자본정책의 수환 3. 가격 수정의 계기, 즉 유동성 테마 등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정보의 60%, 과거 10년의 기사가 정보의 2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는 인터뷰 등의 생생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챙기는 것도 소박하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결과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직시하자.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인과관계 유형을 많이 알아서 보다 더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를 뒤쫓아 차트 분석으로 치닫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지표가 단 하나 주가라고 하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아무리 주블러봤자 내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주가의 하락은 싼 값에 구입할 기회이지 손해나 위험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가치의 본질을 간파하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증권시장에 몸담고 있기보다는 기업의 경영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은 무엇인가를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업을 보아왔지만 가치의 원천은 어느 기업이나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는 물음은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네 번째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즉 기업의 강점에 대해서 즉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네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투자를 항상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평가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투자 자체를 삼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절대 성급하게 한몫 잡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감정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 매월 최소한 수입의 10%를 증권계좌에 불입하자. 이것은 저 유명한 책,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에도 나오는 자산 형성의 습관입니다. 바빌론의 유적에서 발군된 점토판에는 어느 노예가 빚을 갚고 불을 일구기까지의 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수입의 10%를 반드시 자신의 수중에 간직할 것, 그리고 20%를 빚의 변제에 사용할 것, 나머지 70%로 생활할 것입니다. 이 점토판에 새겨진 습관을 실천한 대학 교수는 훌륭히 빚을 완제하고 불을 일궜다는 내용입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심오한 지혜가 가득한 명저입니다. 이 책은 찰리 몽고도 추천한 책인데요. 저도 재테크에 관련돼서는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10%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치고 증권계좌에 옮겨두자는 것입니다. 수입의 70%로 생활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은 이외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 겸허히 배우는 자세를 간직하자. 자신이 똑똑하고 우수하다고 과신하는 순간부터 손실은 시작됩니다. 과신과 자신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의 투자 능력을 과신하면 기업의 가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흐려집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항상 그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겸허함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가치의 구조를 알면 투자의 본질이 보인다고요. 즉 여기서 주식가치 즉 적정 주가를 5분만에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익률 즉 주가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9%의 수익률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위험을 감안할 때 9%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부동산은 살 수 없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역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9%의 수익률이 얻어지는 수준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타당한 가격 이것이 가치의 정체입니다. 즉 이 가격에 사면 주식으로부터 꾸준히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치는 장차 창출된 이익과 그 불확실성의 밸런스로 결정된다. 즉 주식의 가치는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이익이 1만원이라면 주가는 14만원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일 매년 1만원의 이익이 앞으로 계속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 있고 그 기대수익률이 7%라면 그 주식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적정 주가 물음표 1에 기대수익률 7%를 곱하면 매년의 이익 1만원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기대수익률을 이왕해서 계산하면 산수가 나옵니다. 이제 적정 주가는 매년의 이익 1만원을 나누기 기대수익 7%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만원 나누기 0.07은 14만 2857원이 됩니다. 적정 주가는 약 14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주식의 가치입니다. 즉 14만원이라는 적정한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으면 매수 높으면 매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을 14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기대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투자를 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원리입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가치 구조를 알면 투자의 본질이 보인다. 주가의 하락은 매수기에.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불안해져서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번에는 괜히 대담해져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올바른 투자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정 주가를 알고 있다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는 역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역행 투자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두가 감정에 치우쳐 주가의 오르내림에 술렁이고 있을 때 역행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 만을 생각하고 주가가 내린 주식을 사대리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판단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소신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믿고 때로는 지긋하게 참을 줄도 아는 것이 주식 투자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적정 주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무서워서 팔고 도망가는데요. 만약 그 주식의 가치를 안다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업 가치 산정에는 다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기업은 통째로 평가한다. 2. 기업 가치란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더한 것이다. 즉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거고 여기는 좀 더 정교화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법입니다. 앞장에서 기업의 본래의 가치는 이익을 기대수익률로 나누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치보다 쌀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업의 가치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진짜 가치란 사업 가치와 재산을 더한 것입니다. 투자에 적당한 회사는 사업의 가치가 큰 회사와 재산을 많이 가진 회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인 회사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5분 안에 구하는 주식의 가치인데요. 4단계로 가치를 산출합니다. 즉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1. 사업 가치를 평가한다 2. 재산 가치를 평가한다 3. 부채를 뺀다 4. 발행 주식수로 나눠 한 주의 가치를 산출한다 입니다. 되도록 간편하고 익숙해지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작업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5분 안에 끝나는 기업 가치 산정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복잡하고 정밀한 산정 방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 가치를 평가한다. 우선 사업 가치를 구해봅시다. 사업 가치를 구할 때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 년도의 영업이익을 평균해서 예상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프로토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미래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49억 엔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영업이익이 미래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받는데요. 대충 한 40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 가치는 영업이익의 10배로 합니다. 잠깐 어째서 사업 가치가 영업이익의 10배지? 즉 앞에서는 가치는 이익을 기대수익률로 나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업이익의 10배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시료세율이 40%라서 영업이익이 10억 엔일 경우 4억 엔이 세금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억 엔이 실제로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6억 엔을 기대수익률 6%로 나누면 100억 엔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업이익의 10배가 되는 가격과 똑같다고 합니다. 즉 영업이익이 10억 엔일 경우 10배를 하면 100억 엔이 되잖아요. 이거를 수식으로 보면 영업이익 곱하기 0.6 즉 세율을 공제하기 위해서 이걸 곱해주는 거고 나누기 0.06을 하면 영업이익 곱하기 10배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수익률이 6%일 경우입니다.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으로 사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코퍼레이션의 사업 가치는 미래예상 영업이익 49억 엔의 약 10배인 490억 엔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고 법인세율이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0조에서 25%를 빼면 30조가 되고 이거를 기대수익률 0.06으로 나누면 500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의 공식에 따라서 최고세율과 기대수익률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의 10배가 아니라 12.5를 곱해주는 게 적정 사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좀 복잡한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영업이익 40조에 12.5를 곱하면 500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이 488조였습니다. 놀랍죠. 약간 얼추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이 약간 적정 사업가치 대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는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더해줍니다. 즉 여기서는 재산가치를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곱하기 1.2 그리고 더하기 고정자산 중의 투자자산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는 부채를 빼는데요. 여기서는 고수적으로 고정부채를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프로토코퍼레이션의 기업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단계는 발행주식수로 나눠서 한 주의 가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정 결과인 2795엔을 2013년 6월 현재의 주가 1,283엔과 비교하면 접병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기업가치 계산 방법은 대략적인 것으로 완전한 계산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에 맞춰 기대수익률을 바꾸거나 재산가치의 평가 방법을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을 매수할 때는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하게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힌트는 안전마진이라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안전마진이란 간단히 말하면 가치와 주가의 차이의 크기, 즉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평가도가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 여지가 큰 셈이므로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치를 엄밀히 계산하는 것보다 이 안전마진의 크기를 의식하는 편이 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상세하게 가치를 계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투자자로서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즉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계산을 하고 그 가치보다 30에서 50% 싸게 사면 안전마진이 확보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뒤에 나온 재산 가치를 안도하고 앞에서 나온 수익의 기대수익률을 나눠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힘드신 분은 간단하게라도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4가지 기능, 즉 이익을 내는 4가지 원인인데요. 자 앞의 내용을 익히면 기업가치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은 보다 상세하게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회계, 재무지식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나 회계로부터 나오는 수치는 단순히 회사가 과거에 나온 실적, 즉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무나 회계는 결과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과를 읽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낳는 원인, 즉 그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파헤치는 것이 가능해지면 결과 수치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좋은 회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과거의 데이터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거죠.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상급 투자자를 위한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내용이지만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독자라면 여기는 건너뛰어서 상관없다고 합니다. 즉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략히 보고요. 좀 더 자세히 한 것은 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익의 원천을 간파하는 네 가지 질문은 1. 그 기업은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왜 벌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 변화가 있는가? 네 번째는 이제부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과의 매트릭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1. 무엇에서 돈을 벌었나는 과거의 결과 즉 과거의 실적이고요. 2. 왜 벌 수 있었나는 과거의 사업환경 즉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3. 이제부터 어떻게 되나 즉 미래의 사업환경이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고 그래서 4. 얼마나 벌 수 있나 이 변화는 미래의 사업환경에서 이 기업의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단은 원인과 결과 과거와 장례라는 네 가지 영역을 구석구석 조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와 왜 벌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분석기법을 소개하겠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자. 물음 1. 그 기업은 무엇에서 벌고 있는가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과 제품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가를 세세하게 분해하여 무엇이 기업가치 대부분을 점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사실 특정 사업에서 얻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모든 제품과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익에 공헌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어쩌다 얻게 된 정보를 믿고 수익에 눈이 멀어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예컨대 암흑의 회사가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식의 정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정말로 좋은 제품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제품으로 인해 증개되는 이익이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신제품이 가져오는 이익이 전체 이익의 5% 정도에 불과하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는 있어도 기업의 가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왜 벌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나 제품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왜 벌 수 있는가로 옮겨갑니다. 기업 가치 원천은 보통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들어보면 어느 기업이나 결국 가치 진짜 원천은 하나 혹은 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분석을 할 때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고 중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할 것입니다. 한편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도 1. 시장의 매력도 2.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 중 어느 한 유형이 성공 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을 올리는 기업의 제일 성공 유형은 매력적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매력은 두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데 하나는 수요가 성장하는 시장 또 하나는 치열하지 않는 경쟁입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고 나눠 가지는 사람이 적으면 돌아가는 목도 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요가 있는 곳은 항상 경쟁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시장의 진입자가 늘어나 결국 평범한 수준의 이익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따라서 성장 기업을 확인할 때는 지금의 성장률이 아니라 그 성장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데요. 구조상의 우위로 인해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성장을 가져오는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높은 이익률의 원천은 다음 네 가지인데요. 1. 많은 일을 잘하는 기업 즉 높은 업무 효율 2. 남에게 맡기는 기업 즉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3.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기업 즉 지적 재산을 가진 기업 4. 신뢰가 두터운 기업 즉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 다른 회사 비교하여 높은 이익률을 보이는 기업을 발견했다면 투자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다음 단계로 살펴볼 것은 그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확장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치 원천인 이익은 매출 곱하기 이익이므로 매출의 확대 가능성은 사업가치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다른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판다 2. 다른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를 판단하기 위한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의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 것인가를 본다. 두 번째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 채 어디까지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 건너뛰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야마고치 요에이님이 지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두 번째 읽는 건데 두 번째 읽으면서 역시 이 책이 좋은 책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라는 기억이 있어서 한번 꼭 다시 읽고 싶었는데요. 다시 읽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